아, 왜 하필 그놈이 옆에 붙어있는 거야. 에이씨. 아, 응. 자. 뭐야? 자기 마음대로 공사 대금을 부풀렸네? 아이고, 우리 쪽 요구대로 하다 보니까 좀 오버가 됐더라. 아이고, 사정 좀 봐달라고 애걸붓걸 하더라고. 참나, 받을 거 다 받아 처먹으면서 맨날 칭칭거리긴 해. 참나, 야, 우리 운동하러 갈래? 아니, 누굴 또 두들겨 패고 싶어진 건데? 어떤 인간이 자꾸 신경을 거슬리게 하네. 참, 별것도 아닌 게 어찌나 건방진지 주제도 모르고 자꾸 개기고 말이야. 너 그런 게 아니고 그 여자 만나러 갈라 그러는 거 아니야? 아이, 내가 원래 이 포커 페이스인데? 난 또 모르겠다. 아니, 진짜 네 스타일은 전혀 아닌 것 같은데. 그렇긴 한데 우연히 지나치게 반복되고 있거든. 내가 워낙 그딴 걸 믿지 않아서 그렇지 운명 어쩌고 할 판이라니까. 아이고, 그래서 연애라도 할 거야? 뭐, 일단 우연인지 어쩐진 좀 알아보려고. weddings 일어낙게 일어낙게 집 앞서